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박명길입니다. 올해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 해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도 지수에 변동성이 많이 생겼죠. 이제 새해 시작하자마자 아마 주식 투자자들 좀 멘붕이 왔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새해 벽도 붙어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오늘은 원래 제 강의 제목이 해외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그런데 2002년 첫 번째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략 강의, 여태까지 계속 전략 강의를 했었죠. 그런데 올해 첫 강의 기념으로 대체 2022년 무슨 투자로 돈을 벌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돈 버는 수단은 많아요. 지금 수익률을,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은 많습니다. 대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또 대체할 것인지, 뭘 해야 할 것인지라는 것을 그냥 총론적인 의미에서 한번 섹터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주제입니다. 2022년 무슨 투자로 돈을 벌 것인가. 제목 자체를 이 집이 22년, 이민년 무슨 투자로 돈을 벌 것인가 라고 오늘 강의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하게 이 방송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 이 방송은 또 무슨 프로그램이지? 무슨 방송인지? 라고 의아해 하신 분도 계셔요. 원래 제 강의는 해외 선물 옵션, 그중에서 옵션 전략, 해외 옵션 전략을 주로 다루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우연하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다라는 걸 소개 좀 하고 싶어요. 이 방송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해외 옵션은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라는 걸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1강부터 27강까지 들으세요. 오늘 방송이 27강째입니다. 특히 1강, 4강을 반복 정치하십시오. 1강, 4강에 모든 게 압축돼 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무얼 하든지 간에 기본기를 좀 탄탄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개념부터 대체 옵션이 뭐고 선물이 뭐고 매수가 뭐고 매도가 뭐고 그런 개념부터. 개념만 알면 쉬워요.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1강, 4강을 반복 정치하십시오. 궁금한 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그럼 질문을 어디서 하느냐.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마 잠시 후에 소통방 안내가 하단에 나갈 겁니다. 그럼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일단 이 강의가 해외 선물 옵션, 특히 옵션 매도입니다. 옵션 매수가 아니라 옵션 매도이다 보니까 지금 옵션 매도는 또 뭐지? 매수하고 다른가? 라는 궁금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부터 1강부터 27강까지 모두 청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강부터 4강이 기본 강의 때문에 반복 청취하면서 모르는 것은 곧바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어디서? 이 소통 아래 하단에 소통방이 나가죠?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투자 대상. 우리가 이제 자본을 수익을 취한다 그럴 때 어딘가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자본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투자 대상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부동산 현재 추세에서는 그다음에 요즘에 핫하는 게 뭐예요? 가상화폐. 이미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이 가상화폐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을 넘어섰잖아요. 하루 거래량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즉 정부에서 이 가상화폐를 좀 법제화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나 많이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럼 진즉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도 좀 마련하고 거래소도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하고 했으면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야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정리가 됐어요. 일부는. 앞으로 가상화폐.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도 강의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해보고 싶어요. 저도 강의를.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실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은 제하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다 가상화폐. 첫 번째 주식. 모든 투자의 왕은 주식입니다. 주식이 메인입니다. 주식이 메인이고 그다음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주식 선물, 코스피 선물, 코스피 옵션, 해외 선물, 해외 옵션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중심은 주식입니다. 제가 아마 이전 강의의 세 강 정도를 주식 선물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을 겁니다. 결국은 주식 선물도 주식입니다. 주식 가지고 배팅 방법만 좀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도 기회가 되면 주식 선물은 기회에 있으면 계속 강의할 겁니다. 선물하고 제가 옵션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식도 가상화폐하고 함께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주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선물. 이제 국내에서 선물하면 코스피 선물 하나뿐입니다, 국내는. 그다음에 옵션. 왜 가로를 쳐놨냐면 옵션이 구체적인 명칭은 코스피 선물에 딸린 옵션입니다. 그냥 옵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 선물을 추종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선물 옵션. 그냥 줄여서 코스피 옵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중심 강의가 해외 선물과 해외 옵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이런 섹터들입니다. 가상화폐, 주식, 주식 선물, 코스피 선물, 코스피 옵션, 해외 선물, 해외 옵션. 그 중에서 제가 주로 다루는 게 해외 옵션입니다. 제 강의는 아직까지는 모든 포커스는 해외 옵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주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해외 옵션으로 가는 겁니다. 먼저 주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주식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어찌 보면 정말 쉬우면서도 단순한 것 같은데 왜 내가 들어가면 하락하지? 그런 경험들 많을 거예요. 그럼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있어요.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무작정 들어가면 무작정 들어갔는데 대세 상승기여서 운이 좋으면 많이 돈을 벌겠죠. 그런 것 때문에 작년 초 같은 경우 2021년,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에는 대세 상승기였습니다. 거의 어떤 종목 들어가도 다 상승했어요. 그런 것에 취해본 투자자들은 내가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들어가요. 그러다가 2021년부터 초반기 상승 후에 계속 하락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주식에서도 분명 답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국내 주식 두 가지를 한번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삼성전자 국민 대표주니까. 이 최고점, 2021년 1월 11일입니다. 거의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96,800원, 96,800원 고점 찍은 이후로 지금 최근 한 6만 7천 원, 6만 8천 원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 전에 2020년 11월 2일, 20년 이때 저점 5만 6천 원에서 5만 6천 원에서 단숨에 몇 개월입니까?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이 시기는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본인이 착하게 빠지는 겁니다. 내가 주식 투자 잘하는 것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거나 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 때 계속 이제 아픔이 심해지는 거예요. 공부하면 답이 있어요. 삼성전자. 우리가 개인들은 주로 매수만 하기 때문에 즉 상승에만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시점을 봐야 돼요. 이런 시점에서 살짝 묻는데 이 시점을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가장 좀 많이 신뢰하는 보조지표인 MACD를 가져왔는데 이 MACD, 큰 그림도 있지만 잔잔한 화살표도 많아요.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상승만, 주식은 상승에만 배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한 번 제가 예전에 주식섬을 강의할 때 2평선 가지고만 하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5일선이 21선 통과하면 골든크로스 발생하면 그때만 매수해라. 손질 잡아놓고. 그런 전략 써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 예상과 어긋나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흘렀어, 반대로 가서 손절해야죠. 아니면 이 정도의 청산하면 거의 손실이 미미할 수도 있고 약간 이득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관망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에서 살짝 매수했다가 꺾여, 그럼 다시 청산해야 되고 장기전으로 들고 있으면 이럴 수 있죠. 국민 의량주니까, 국민 대표주니까 내가 끝까지 들고 가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손실 가구하고 삼성전자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손절 안 하면 너무나 9만 6천 원에서 이 정도, 9만 원에 잡았다 하더라도 9만 원에 잡았다 하더라도 한 7만 원 정도까지 아픔이 심하다고요. 또 물량이 많을 경우에 물량이 작으면 분산 투자했으면 큰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우량주를 해서 몇 군데 몰빵하잖아요. 그만큼 공부하지 않고 진입하면 어려워요. 그다음에 한참 이슈가 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좀 더 빠르게 상승이 시작했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때 열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데 이제 이때 한 번 무너졌죠. 또 이때 한 번 무너졌죠. 계속 무너져서 지금 오늘 이 가격이 목요일 장 끝나고 목요일 종가가 10만 원입니다. 얼마에서? 17만 3천 원에서 최고가 언제? 2021년 6월 14일 6개월 전입니다. 대략. 6월 14일에 17만 3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이걸 손절하지 않고 들고 가신 분들은 손실이 막대해요. 끊어야 돼. 그런데 개인들은 쉽게 끊을지 몰라. 이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면 어디서 끊을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개인들이 일반 주식을 거래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는 상승에만 배팅하기 때문에 잘만 잡으면 수익이 나요. 매수했다가 이때 매도 익절하는 겁니다. 또 매수했다가 이 부분에서 익절하는 겁니다. 익절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때 매수했다가 이때 좀 흘러내려요. 청산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만의 노하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공부해야죠. 지금 오늘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국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진입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하시면 그런데 공부하면 답은 있어요. 주식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물 주식 옵션 중에서 그래도 왕은 누구냐 주식입니다. 기회되면 주식도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식에서 수익 낼 수 있느냐 있습니다. 단 조건은 공부하십시오. 혹시 기회가 되면 저와 같이 공부해 볼 수도 있고요. 하단에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통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쪽 들어오셔서 주식도 괜찮아요. 꼭 해외 옵션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 주시면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질문하시고 또 들어오셔서 같은 여러 모임 분들끼리 저보다 더 많아 분도 많아요. 저보다 더 뛰어난 주식 전문가들 많아요. 그분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참여하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주식을 지나서 주식 선물입니다. 이 주식 선물은 제가 몇 번 강의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주식 선물은 주식과 어떤 점이 다른가 매매 가능한 종목은 대략 1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주식은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 선물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약 150개입니다. 처음에는 주식 선물이 막 상장됐을 때 15개였어요. 각 섹터별로 괜찮은 종목들 그냥 시가총액 상위가 아니라 각 섹터별로 괜찮은 종목들로 15개 처음에 시작했다가 지금 10배가 늘어나서 약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주식에 비해서 장점이냐 상방에도 투자할 수 있고 하방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식은 아까 삼성전자나 카카오 개인들은 오른라에만 베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선물은 하락한다 해도 베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카카오 일봉 보겠습니다. 이때 5위평선이 12평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데드크로스 발생했어요. 5위평선이 22평선을 이탈했어요. 데드크로스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주식 투자자들은 일단 당연히 하락 징조가 보여요. 그럼 여기서 청산하든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든가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식 선물 거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방에 베팅할 수 있다는 거. 하락에 베팅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하락에 베팅할 수 있어요. 크게 먹는 거예요. 상승에도 베팅할 수 있고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주식 선물의 장점입니다. 그냥 하락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과감히 베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 특징이니까. 그다음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도 신용 거래가 있습니다만 주식 선물 같은 경우 종목에 따라서 증거금이 10%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고 많아요. 증거금이 10%짜리다 무슨 말이냐? 천만 원이 있으면 내 자금이 천만 원이 있으면 9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양날에 갈릴 수 있어요. 이게 증거금입니다.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저거 삼성전자, 카카오 상승이 확실해. 그러면 상승에 천만 원 가지고 9천만 원까지 배팅할 수 있다는 거. 종목에 따라서. 또 하락이 확실해. 하락에 배팅할 수 있다는 거. 많은 자금을.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잘만 이용하면 엄청난 효과인데 혹시 반대로 배팅하면 손실도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도 조절해야 돼요. 종목에 따라서 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보통 주식은 월물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상장 폐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선물은 선물 자체가 월물이 있습니다. 3월물 4월물 5월물 이렇게 월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당월물만 우리나라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익이든 손실이든 만기일에 확정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게 좋은 점심도 있느냐. 또 차트 보겠습니다. 카카오를 이때 샀어요. 매수했어요. 그런데 나는 워낙 카카오가 잘 나가. 그래서 비록 여기서 큰 음봉이 나왔지만 그냥 결국에는 상승할 거라 조만간에 곧바로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들고 간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이때 얼마 보통 15만 원 정도에서 지금 얼마 11만 원 10만 원 까지 하락했다고요. 만약 손절을 하지 않으면 아픔이 넘어 커요. 15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왔으니까 50% 하락이잖아요. 그런데 손절 아니면 계속 끌고 가는 것이야. 그런데 주식 선물은 이때 만약에 샀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이 정도에 그냥 강제로 청산해야 돼요. 청산 안 해도 저절로 끝나. 새로운 게임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손실이든 이득이든 그냥 끝나는 거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주식 선물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상승해야 되는데 계속 하락에 날마다 모니터만 보고 HTS 창만 보면서 조마조마 합니다.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주식 선물은 한 달이면 끝나요. 그러면 이미 손실이면 손실 인정해. 이득이면 이득 인정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장점으로 봐요. 어떤 분들은 연속성이 부족하니까 단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건 장점으로 봅니다. 그냥 한 달 만에 끝나는 거야. 이득인 손실이든. 그래서 좀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한 달 만에 결론을 내야 되니까. 롤오버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손실을 봤으면 또는 이익 봤으면 또 다음을 물러 또 진입하는 겁니다. 이익은 이익대로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손실은 끊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주식 선물 주식과 다른 점 하방에 배팅할 수 있다는 거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한 달짜리 때문에 보통 한 달 사이에 결론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결론이 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대미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 그 장점입니다. 이거 기회되면 원래 제 종목이 해외 옵션하고 주식 선물입니다. 제 강의 주된 테마가 그래서 이것도 또 할 겁니다. 결국은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하면서 주식 선물에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라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코스피 선물 혹시 파생 투자 하신 분들 코스피 선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국내에서 선물하면 코스피 선물을 의미해요. 주식 선물도 아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선물 특징이 뭐예요? 양방은 구조입니다. 상승에도 배팅 가능하고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 선물은 투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한 계약당 천만 원 정도? 요즘에 제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니 선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가격이 다운 대신에 뭐 호가에 따라서 수익금도 손실금도 작습니다. 미니 선물은. 그런데 본 선물은 투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방향을 잘 맞추면 이게 크지만 방향이 예상과 어긋나면 반대로 손실도 커요. 오랜만에 코스피 선물 코스피 선물 3월물 일봉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대세 상승기 작년 2020년 10월 30일 정도부터 계속 얼마 있습니다. 301이니까 300 잡으십시오. 300에서 448까지 1월 10일 날 삼성전자 최고점 찍은 날 똑같습니다. 300에서 448까지 그냥 단숨에 올랐어요. 단숨에. 1월 11월 1월 12월 12월 1월 세 달도 안 걸렸네요. 11월 12월 2개월 10일 정도 만에 300에서 448 이때 그렇잖아요. 어떤 주식을 사도 대부분 다 올랐다는 거예요. 이 시기 때는. 그런데 이때부터 박스권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어요. 코스피 선물도 당연히 공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돼요. 기회 되면 코스피 가게 할 겁니다. 지금은 해외 쪽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해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코스피 이번 옵션입니다. 그런데 왜 코스피 선물 선물 달았느냐 가로채놨느냐 원래 우리가 말하는 옵션은 코스피 옵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식 명칭은 코스피 선물에 딸린 옵션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선물 옵션이라는 말도 쓰고 그냥 간단하게 코스피 옵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옵션은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가 있어요. 당연히 매수하면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한쪽이 매수하면 한쪽이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옵션은 선물과 달라서 매수와 매도가 약간 달라요. 운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옵션 매수 지금 이 강의 옵션 매수와 매도 이게 지금부터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이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옵션으로 강의했습니다만 옵션 매수가 뭐냐 옵션 매도가 뭐냐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1강부터 4강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먼저 옵션 매수 옵션 매도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실은 이 개념이 크게 몰라도 돼요. 매매하는 방법만 알면 옵션 매수가 이런 거구나 옵션 매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전 강의 공부하면서 특히 1강부터 4강까지의 집중도 있어요. 개념 자체가 거기 들어오셔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옵션 매수로 수익이 가능한가 어떤 투자든 간에 잘만 하면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옵션 매수는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짜의 영역이에요. 타짜의 영역. 간혹 적은 투자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요. 블랙스완 들어보셨어요? 혹시 급락하는 거 그다음에 10여 년 전에 9.11 올해 전이 10여 년 전이 저 지났죠.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뉴욕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그때 푸드옵션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큰 수익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게 계속 옵션 매수만 하는 거예요. 계좌의 잔고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옵션 매수가 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옵션 매수는 어려워요. 돈 벌기가. 이런 큰 변동성이 있지 않으면 블랙스완 일본 대지진 9.11 테러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오지 않으면 옵션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잔잔할 때 장이 잔잔할 때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옵션 매수를 타짜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옵션 매도보다 더 힘들어요. 신의 영역이 신의 영역. 옵션 매수 잘하는 분들은 저는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그건 뭘 하느냐 옵션 매도하십시오. 코스피 선물 옵션입니다. 네이키드 옵션 매도 단순하게 옵션 매도만 하는 겁니다. 호 또는 합성 전략 가급적 합성 전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위에서 옵션 매수보다 옵션 매도 위주로 접근하면 꾸준한 수익 가능해요. 오늘은 개괄적인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코스피 선물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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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위주 들어가면 수익 번다 했습니다. 그런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종목이 코스피 옵션 하나이다 보니 1년 중에서 11개월 잘 수익을 내다가 한 번 나오고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큰 변동이 있을 때 그동안 취했던 수익을 모두 반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국내 코리아 코스피 옵션 시장의 주포는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많은 자금으로 시장을 흔들어요. 왜? 옵션 매수자의 돈을 취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옵션 매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주로 뭐하냐? 개인들은 옵션 매수 합니다. 외국인들이 흔들어요. 또 개인들이 옵션 매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자기하고 포지션이 반대야. 계약서 봤을 때 그러면 그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 자금으로 개인의 옵션 매도 마저도 뺏으려고 그냥 시장을 흔들 수 있어요. 뭘로? 많은 자금으로. 그러면 옵션으로 잘 벌다가도 한 달 만에 싹 반납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미국 장을 영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옵션도 잘만 하면 좋지만 어렵다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옵션 합성 전략은 꾸준히 수익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보다 무화급에서 코스피 선물과 비교해서 또 네이키드 옵션 매수에 비교해서 이 합성 전략이요. 코스피 옵션 합성 전략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될 수 있습니다. 단 전략을 잘 세운다는 가정하야겠죠. 무턱대고 수익 내는 게 아니고 전략을 잘 세운다는 가정하에. 얼마 국내에서 모든 강의 증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로 코스피 선물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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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외 선물. 제목 보십시오. 해외 선물은 코스피 선물에 비해 유리한가? 해외 선물. 선물은 똑같지 않느냐. 코스피 선물이 있고 해외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이 코스피 선물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종목이 다양하다는 것. 종목이 많아서 연구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수익 가능해요. 국내는 코스피 선물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종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 10개를 진입했어요. 그중에서 4개 실패하고 6개만 성공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해지를 걸 수 있어요.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코스피 선물 단 하나의 선물보다 훨씬 더 해외 선물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증거금이 작은 선물도 있어요. 600달러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600달러. 달러로. 유로로. 제가 발견한 가장 작은 선물 증거금이 유로 빅스 있습니다. 유로 스탁스 빅스 선물이 600유로 정도 해요. 가장 작습니다. 또 어떤 S&P 증거금은 높습니다. 금, 원유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금이 작게 소유되는 선물이 있다는 것. 그래서 투자의 기회를 다양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스피 선물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선물이. 해외 선물은 역사가 오래됐고요. 국내에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해외 선물을 종료 한번 볼까요? 지수 선물이 있고, 금리 선물, 통화 선물, 에너지 선물, 금속 선물, 농산물, 축산물. 대표적으로 불리해 놓은 겁니다. 지수 선물. 많이 들어봤으면 S&P, 나스다, 다우, 독일 닥스, 항생, 중국 많잖아요. 이런 지수 선물. 우리 코스피 선물도 지수 선물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화두가 되는 거, 금리 선물입니다. 엊그저께 연초 시작하자마자 미국장이 무너진 이유가 금리가 폭등했어요. 예상과 달리. 당연히 상승은 예상했었는데 갑자기 폭등해버리니까 모든 지수 선물도 하락하고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금리 선물, 채권 선물. 우리 HTS 상에서는 채권 선물로 10년물 채권. 그다음에 2년물 채권, 30년물 채권으로 달합니다. 채권 선물. 그다음에 유통량이 많은 게 통화 선물입니다. 호주 달러, 또 엔화, 유로, 스위스 많습니다. 통화 선물. 그다음에 에너지 선물, 가장 대표적인 게 WTI, 크루드 오일 그러죠. 그다음에 브랜트유도 있고 영국 불쾌산 온유입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또 난방유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금속, 금, 실버, 구리, 팔라디움 많습니다, 금속도. 그다음에 농축산물, 농산물, 옥수수, 대두콩, 그다음에 밀, 휘트. 그다음에 커피도 있고요. 커피도 있습니다, 커피. 냉동 오렌지, 그다음에 현미, 많이 있어요,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돼지고기, 소고기. 소고기는 생우와 비유구, 돼지고기 많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가 국내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국내 증권사마다 달라요. 어떤 증권사는 해외 선물도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증권사는 좀 많아. 그래서 증권사마다 좀 다르다는 거. 그만큼 해외 선물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코스피 선물에 비해서 좀 더 유리지 않겠냐,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옵션. 오늘 마지막 설명입니다. 코스피 옵션과 비교해서 해외 옵션의 장점은 무엇인가. 아까 코스피 선물과 해외 선물을 비교했듯이 코스피 옵션과 해외 옵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해외 선물 장점하고 비슷해요. 뭐 종목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종목이 다양하다는 매력 하나 때문에 그냥 해외 옵션입니다. 코스피 옵션. 잘 먹다가도, 잘 수익을 취하다가도 한 방에 먹은 거 다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 옵션, 종목이 다양해요. 아까 해외 선물처럼. 그러다 보니까 10개의 종목 들어갔는데 4개가 내 의도와 다르게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개가 성공했어. 그러면 뿌리수는 유일할 수 있거든요, 잘만 하면. 그런 분산 투자 측면에서 해외 옵션이 코스피 옵션에 비해서 좀 낫지 않겠냐라는 제 결론입니다. 코스피 옵션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선물 옵션, 에너지 선물 옵션, 금리 선물 옵션, 채권 선물 옵션, 금속 선물 옵션, 통화 선물 옵션, 농축 선물 옵션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따라서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니까 증권사의 시스템에 얹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돈입니다. 한 종목당 다 돈을 주고 라이센스 돈을 주고 증권사가 론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 따라서 몇 개의 옵션 종목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해외 옵션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면 증권사도 당연히 수수료 따먹기니까 증권사는 더 많은 종목을 론칭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하면서 해외 옵션 인구수를 넓히는 것도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해외 옵션 하신 분들이 편해요. 그럼 해외 옵션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욕심만 줄이면,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욕심만 줄이면 평생 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제가 늘 농단서 하는 말, 눈 볼 수 있고, 눈이 화면 모니터 볼 수 있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할 수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루 종일 모니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주식 단타하신 분들, 또 옵션 매수하신 분들, 직장에서 상사 눈 피해가면서 모니터 보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야간에 짤 때는 10분 정도, 아니면 많으면 30분 정도만 시간 내도 충분해요. 왜? 종목이 국내 런칭된 옵션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주말에 공부해가지고 주중에는 10분에서 30분 정도만 시간 내도 충분해요. 진입 후에 일주일 혹은 10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모니터를 보지 않은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수익이 나는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삶의 여유가 있어요. 주식 해외 옵션을 하면. 왜? 내가 HTS 노예가 안 되거든. 여담입니다마는 저는 휴대폰에 최근에까지 모바일 HTS를 안 깔았어요. 최근에 깔았지만 아예 안 봐요. 그 안 깐 이유가 뭐였냐. 내가 그 HTS의 노예가 되기 쉽더라고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깔았어요. 그러면 틈만 나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이 있는데 그 모니터보다 그런 거 다 가요. 이거 오를까 내릴까? 그런데 아예 그냥 요즘에는 보지 않습니다. 밤에 잠깐 봐요. 나야 이제 직업이 이쪽 직업이니까 자주 틈만 나면 봅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삶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모니터 자주 안 봐도 돼요. 오히려 모니터 자주 본 것이 더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 최저의의 수단이에요. 왜? 밤 10시, 밤부터 12시 혹은 1시 이때 사이에 잠깐 잠깐 들어가서 보면 되거든요. 굳이 장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볼 필요 없이 퇴근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잠깐 10분, 20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수익이 나요. 그렇다면 해외 옵션 공부는 어떻게 하냐고요? 해외 옵션 공부는. 이렇게 수익이 잘 난다고 하면서 공부는. 다시 한 번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옵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제 강의의 주된 테마는 해외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 더 추격하라 그러면 해외 옵션 매도입니다. 해외 옵션 매도에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본 강의를 1강부터 오늘 강의가 27강입니다. 27강까지 듣습니다. 특히 1강, 4강을 반복하면서 해외 옵션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어디서? 하단에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그럼 이전 강의 어떻게 봅니까? 소통방에 들어오면 제가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드려요. 그리고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면 이깁니다. 아까 처음에 주식도 선물도 옵션도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 이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도. 그런데 주테만은 주식, 선물, 옵션이니까 공부하면 이겨요. 이 강의 들으면서 많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오늘 전략 강의보다는 일부러 2022년 이민연의 호랑이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개활적으로 섹터별로 종목이라기보다는 큰 테마별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결론은 해외 선물, 옵션, 전략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식이 가장 왕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이 킹이야, 킹. 그 다음에 파생, 선물과 옵션. 그런데 코스피보다는 뭐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해외 선물이나 해외 옵션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가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이걸 잘만 활용하면 코스피 옵션보다는 훨씬 더 해외가 나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강의 이제 우연하게 이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 계셔요. 그러면 이 강의 처음부터 들으시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과연 해외 옵션이 승산이 있을까? 한번 공부해보시면 당연히 승산이 있어요. 처음에만 접근이 어렵지 하다 보면 정말 쉽습니다. 오늘 2022년 첫 번째 강의. 오늘 무슨 투자로 돈 벌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전략 강의 하나 더 갖고 올 겁니다. 더 좋은 강의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quin曲 million reais. 다음 시간에 ratom impos지는데요. 감사합니다.